오늘은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면 좋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잔류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함안 11도, 창원 13도 내배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 11도 내배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5도, 합천은 26도로 예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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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